김현수 학우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기 초에 각자 자기소개할 때 현수가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죠? 현수가 학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틈틈이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 교육, 일종의 사교육인가요? 그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또 이틸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 내 꿈이 무엇인가? 그 글을 누가 올렸죠? 16번 언지가 글을 올렸는데 언지 올린 글에 대해서 많은 학우들이 답글을 올렸잖아요. 아마 이틸에서 여러분들이 학우들의 생각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수가 자기 생각을 밝힌 부분이 있는데 현수는 정보혁명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좀 더 나은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두루 특히 아까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현수가 발표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상의한 매체 또는 학생들과의 교육 방식, 접근 방식의 차이를 우리 교육을 생각하는데 비교 교육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험 당사자죠. 각자 자기 자신의 체험 또는 주위의 체험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드러내놓고 현수 발표와 접목시켜가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질문. 남수진 먼저 하고. 발표 진짜 잘 들었고요. 온라인 사교육하고 오프라인 사교육이 형태가 변했지만 사실상 생활 양식이 차이가 없다는 결론으로 지금 나은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 입시 제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의미를 찾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발표자분께서 예상, 기대를 하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발표자분께서 생각하신 이 온라인 오프라인 사교육의 변화에서 생기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있어서 주제 설정할 때 지녔던 문제의식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몸이 좀 고정된 상태에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속에서 그 교육이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자기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을 뿐더러 또 자유로움이 하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과연 조금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답변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오프라인 과외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힘들었는데 온라인으로 바꾼 이후에는 자신이 좀 편해지고 그래도 몸이 좀 괜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공부량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스트레스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답변들이 있었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시간 관리가 조금 더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는데 역시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제도적인 측면이 크게 바뀌지 않은 속에서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 밝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회에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홈스쿨링을 만나다 거기에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의 몸이, 신체가 그들의 시간이, 공간이, 관계가 달라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축은 우리 다른 모든 문제에서도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현수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줬지만 시간의 차이, 또 지금 몸의 이야기도 했죠. 신체의 이동 문제라든지 스트레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달았는데 그런 점들을 앞으로 좀 더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고 아까 드보라와도 손을 들었는데 드보라와 하고 그 다음에 인우도 드보라 먼저 저는 외국에서 교육받아서 들은 게 있는데 그 10시 이후에 학원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신다면 이 법이 실제로 잘 실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 제도가 오프라인 사교육과 온라인 사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제도가 확실히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남에 있는 그런 대치동이라는 학원 밀집지역과 목동 그리고 상계동, 중계동 이쪽 세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생들은 학원이 다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학교를 4시에 맞춰서 10시까지 학원을 간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별다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10시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보라는 She is from Saiphan Saiphan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교육행태 특히 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시까지 이렇게 학원을 시간을 정해서 하라 말라 Saiphan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아마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인후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공교육의 반대말이라고만 생각되는 사교육을 조금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온라인 사교육과 오프라인 사교육을 어쨌든 두 비교의 축으로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기대했던 비교는 그런 거였어요.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대비해서 가지는 장점과 온라인이 하지 못하는 일은 뭐가 있는지 이거랑 온라인은 오프라인이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프라인에 어떤 일은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런 좀 동등한 비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를 듣기로는 약간은 온라인 사교육이 오프라인 사교육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발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비교를 하신 것도 온라인은 약간 자발적인 논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오프라인은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에 매여서 한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약간 오프라인 사교육의 단점 온라인 사교육의 그거에 차별적으로 가지는 장점에 치중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균형 있는 비교가 돼야 되는데 혹시 균형이 좀 깨진 비교가 아닌가?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종사하고 있는 쪽이 온라인에 가깝다 보니까 온라인에 편향된 그런 발표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균형 있는 나름 제 생각에 있어서 균형 있는 발표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오프라인이 좋은 거는 학생들이 조금 더 그래도 집중을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자발적인 그런 집중을 요구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수동성이 더 집중을 잘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또 오프라인 사교육이 강사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돼서 그게 지금 제가 연구하려고 했던 고등학생들의 생활 양식에 비교하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라고 해서 발표해서 배제된 부분이긴 하지만 나중에 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온라인 사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땜 주변에 살던 아이들이 온라인 사교육을 받으면서 변화된 모습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앞서 질문하신 분이랑 똑같은 맥락에서 저 역시 이 발표가 온라인, 오프라인 사교육이 어떻게 다르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나 생각을 했는데 이걸 설명한 부분은 전혀 사교육을 받지 못하던 도서지역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학습에 대한 동기나 인지가 변화됐나? 약간 그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서 비교 주제가 조금 무엇인지 헷갈리는 측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거랑 또 만약에 정말 실제로 이런 동기적인 측면 말고 실제 아이들의 생활이 원래는 땜 주변에 살면서 방과 후에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는 자기가 직접 시간표를 짜서 공부를 하게 됐다든지 그렇게 정말 인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된 양상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발표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학생들이 명확한 답변을 다 주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좀 고3 학생들이고 다음 주에 수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좀 아이러 사항이 많이 있긴 했는데 수능 이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다들 해서 아직까지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측면만 실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어봤을 때 그런 부모님 일을 도우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걸 하면서 숙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더 공부도 하게 되고 찾아보고 대학도 찾아보고 진로도 찾아보고 하는 등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가 없던 집에 컴퓨터가 생기면서 또 아이가 밖에서 생활하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등 이 학생들에게서 제일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다 겪고 있겠지만 모든 연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자 마음대로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이 부단히 상황에 부닥치고 또 내 연구 참여자들이 많은 사정들이 생기죠 지금 수능 이야기를 했는데 수능 앞두고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연구 좀 도와달라고 그런다고 답해 줄 학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연구가 계속될 것이고 또 아까 진솔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막상 그런 차이가 잘 안 보여서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대단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실제 전문 연구자들도 연구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가졌던 가설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잘 안 나타나면 그 차이를 보려고 집요하게 다시 또 파고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솔하게 왜 이런 차이가 안 나는까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현상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서 향후 연구를 보완하면 되겠고 다영이가 질문한다고 그랬죠 저는 학습 동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을 때 생각을 한 건데 저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싶어서 온라인 사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충하려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동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프라인 사교육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익숙한 형태잖아요 아무래도 온라인 사교육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에 그런 수동적 동기를 갖는 학생이 맞는 이유가 그냥 부모님이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의 사교육이 오프라인이기 때문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오프라인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한 학생이 많다고 해서 그게 그거에 비교했을 때 온라인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좀 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오프라인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도 아까 그 10시에 단속이 되는 그 세 지역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과목들을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듣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런 차이가 그런 오프라인 인프라가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못한 지역의 차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하나의 또 차이라고 생각되고 말씀해주셨던 부모님에게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 게 자기가 온라인으로 그런 다른 보충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너 왜 컴퓨터 켜고 노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답변 그렇게 말씀한다는 답변도 꽤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의 인식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이야기 들으면서 소설이 생각났는데 아마 한수산씨가 쓴 소설일 거예요 도시의 사냥꾼 마치 우리 지금 입시 문화 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도시의 사냥꾼처럼 더 나은 사교육을 찾아서 어떤 제도가 차단되면 또 그 장애 속에서도 또 다른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관훈이가 손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때 발표가 주로 온라인 사교육이 어떤 선택의 폭이 넓고 시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접근성 그리고 선택의 자율성이라든지 시간 활용 변화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오프라인과 비교해서 온라인이 가진 어떤 특성에 의해서 혹시 교육에 있어서 어떤 질적이라든지 어떤 진행 방식, 학생 참여에 있어서 그런 차이는 없었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설문 한목 중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얼마나 집중이 잘 되었느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한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생각보다 집중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이 꽤나 많았습니다 온라인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단순 인터넷으로 강의를 시청하는 부류가 한 부류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1대1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앞에 인터넷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의 강의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답한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된 시스템에서 1대1로 화상으로 과외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중도 잘 되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도 채울 수 있었다라는 답변들이 더 많았던 걸로 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소통하면서 하는 교육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도 조금 더 알아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있겠지만 다른 발표도 들어야 하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교육의 폐단에 대해서 입시 경쟁 구조 속에서 사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수의 연구가 사교육 자체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은 채 사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때의 차이점을 보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사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 정보혁명 시대에 맞게 제대로 된 교육이 좋은 교육이 도수벽지혜로 또 여러 경제적인 이유나 지리적인 이유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자체를 오프라인으로만 할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좀 더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홈스쿨링과 접목이 가능한 집에서도 많은 시간 가정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참여를 하면서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온라인은 표현이 한계가 좀 있지만 많은 이동통신, 그런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무한정 어떻게 보면 열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비교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 준 현수에게 우리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